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재질에 대해서 배웠죠. 이 재질을 제대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히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광원입니다. 라이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코드는 13번 라이트온 이라고 하는 튜토리얼 코드를 샘플로 쓸 겁니다. 라이트는 여기 있죠. 이 코드에서 당연히 라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트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명기구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라이트를 하나 넣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메쉬 같으면 메쉬에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굉장히 구를 복잡하게 버텍스를 여러 개 집어넣은 적도 있었죠. 1000x1000 넣었으니까 100만 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이트를 굉장히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렌더링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라이트가 하나 있을 때는 보텍스 100만 개에 대해서 100만 번 처리하면 되는데 라이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면 10개 있을 때는 100만 개에 대해서 10번 계산한 다음에 그 10번 계산한 것을 어떻게든 또 섞어줘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트를 예를 들면 20개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또 라이트를 여러 개를 써보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그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영화 찍는 영화 촬영장 가면 조명감독이 있죠. 조명감독이 조명기구를 굉장히 여러 개를 쓰는데 굉장히 여러 개를 써서 100개 200개 조명기구를 쓰는데 실제로 그걸로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8개 이내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시스템은 3닷에 쓰는 몇 개가 제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는 라이트의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한 예를 들면 렌더링 엔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라이트의 개수는 성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렌더링 모델은 폭모델이에요. 폭모델인데 이제 다시 한번 폭모델까지 가기 전까지 폭모델까지 가기 전까지 기본적인 조명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제일 간단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번 첫 번째 자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네온사인 같은 것, 태양 같은 것 또는 LED 또는 LCD 스크린 같은 것 자기 자체가 워낙 어떤 색깔을 그냥 내죠. 그럼 그 색깔로 단 색깔로 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아주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모델이 서피스 앰비언트라고 하는 건데 이 서피스 앰비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체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그냥 가지고 있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만약에 조명기구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조명을 받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은 밝겠지만 이 부분은 어둡겠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어둡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시면 이 조명기구가 이 벽에 붙여 빨간 벽에 부딪혀서 빨간 조명이 빛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초록색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 그림은 상세에 잘 보시면 이쪽은 약간 초록빛이 되어요. 그리고 이쪽 여기는 천장에서 내려온 직접 빛이 비췄겠죠. 그러면서 빛이 반사되면서 사실은 이 구 밑에 어떤 자리 여기가 제일 어두운 자리를 하더라도 100% 까맣지 않습니다. 100% 까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디퓨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우주 공간에 있는 생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공간에 떠있는 우주인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광원이 태양 밖에 없겠죠. 우주인 뒷면은 거의 100% 깜까만 까맣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우주인이 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태양빛이 달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우주복에 우주인이 앞을 태양을 보고 있다고 해도 등에도 약간의 빛이 비춰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모둠을 채워야 이 정도 빛이 있어라고 정한 게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퐁 모델입니다. 퐁 모델인데 첫 번째 앰비언트라고 하는 걸 그냥 이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양은 여기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동그란 게 4개 달려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냥 물체 이 정도 색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라고 정한 거예요. 이거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가 비슷하냐면 라이트가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내는 라디에이션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죠. 그 다음에 디퓨전 산란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렘버트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고 해서 렘버시안 모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렘버트 모델인데 렘버트 모델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광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렘버시안 모델로 이거를 이렇게 디퓨전 모델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잘 보면 빛이 이쯤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은 거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서피스의 노멀 벡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노멀 벡터들이 필요해요. 서피스의 노멀 벡터와 라이트 포지션 라이트 디렉션 벡터를 이너 프로젝트에서 만들기 때문에 광원의 위치나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반짝이는 전반사와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광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광원과 전반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패러메터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봤던 샤인일 수도 있고 광원의 위치도 있을 거고 광원의 방향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들을 나타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얘가 투명할 수 있어요. 투명한 건 여기는 안 그려져 있고 여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투명할 수 있어요. 투명하면 그 뒷면에 있는 게 보여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풍 쉐이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풍의 리플렉션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비율을 어떻게 섞나요? 섞는 비율도 유저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를 이만큼 섞고 이걸 이만큼 섞고 이걸 이만큼 섞을 거야.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떻게 섞을 수 있냐면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이거 재질은 예를 들면 전체가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앰비언트는 0.1 정도. 그 다음에 디퓨즈가 0.6.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0.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비율로 더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는 스페큘러를 꺼버릴 거야. 그럼 여기다 0을 곱해서 스페큘러를 꺼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투명도. 그 다음에 리플렉션. 리플렉션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이 굴을 보면 무슨 은구슬 같은 느낌이에요. 밑에 바닥에 있는 이런 이 무늬를 여기서 반사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반사를 하는 물체의 표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리플렉션. 이거는 우리말로는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절. 예를 들면 이 유리가 보면 이 바닥에 있는 이 구슬이 이 구슬이 속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이 유리 구슬 때문에 이 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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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이 일어났죠. 이거는 뭐겠어요? 네. 굴절이겠죠. 굴절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js 에서는 표현한 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약간 완전하게 어떤 물체들 잔뜩 집어넣고 굴절 표현한 것은 어렵지만 렌더링한 결과를 그 배경의 텍스처를 굴절 맵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기초 튜토리얼 에 대해서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림자를 떨어뜨려야죠. 섀도우 캐스팅.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그림자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부분부터는 이 네 가지 기능은 보통 폰 모델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 트레이싱 광 추적법이라고 합니다. 레이 트레이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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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광원이 있는데 광원이 이렇게 방향으로 전방향으로 쏟아져 들어갔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벽이 빨간색이었다면 이 벽이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빨간색은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은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벽 전체가 뭐처럼 작용하는 거냐면 이 벽이 빨간색 광원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 원래 있던 광원에서 가까이 있는 곳은 빨간색을 많이 쏟아낼 거고 그렇죠? 멀리 있는 곳은 적게 쏟아내고 이런 계산들을 다 하려면 이 벽을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이 면마다 어떤 에너지가 빨간색 에너지가 이만큼 나올 거야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벽으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쏟아졌을 때 예를 들면 이 벽 전체가 한 50이라고 하는 빨간색, 빨간색은 다른 색은 안 나오고 빨간색으로 50% 정도를 반사, 전방향으로 또 할 겁니다. 이 또 전방향으로 한 걸 다 계산해서 이 벽으로 간 건 0.3이 같고 이 바닥으로 이쪽으로 간 건 0.7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합니다. 그럼 이 계산량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빨간빛이 바닥에, 흰 바닥에 부딪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쪽 노란색을 갖고 이걸 산 3단계만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리얼타임 렌더링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비슷하게 리얼타임 렌더링 한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할 때는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 렌더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따 할 수 있느냐? 렌더링을 한번 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당신의 집을 인테리어를 이렇게 구성하고 벽을 이렇게 칠하고 조명기구를 이렇게 달면 이런 조명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객한테 보여준다든지 할 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 장 찍어서 모니터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프린팅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 주로 폭모델에서 라이트 설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라이트 모델에서 제일 라이트를 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단순화 시켜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합니다. 첫 번째는 전광원, 그렇죠? 두 번째는 디렉셔널 라이트. 대표적으로 이게 태양광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평행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서피스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서피스 라이트는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난 광원에서 여기 전체로 이렇게 이 방향 전체로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서피스 라이트를 쓰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서피스 라이트를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펙큘럴 에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널찍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굉장히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그림자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광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광원이 전체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 이런 네모난 오브젝트가 있었고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광원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이 바닥에 섀도우를 캐스팅 한다고 그래요. 그림자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림자가 뭐 예를 들면 좀 더 크게 이러면서 딱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자의 바운더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자의 바운더리를 생각해 보면 바운더리가 매우 선명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상적으로 점광원이니까 점에서 이 점을 지나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으로 이은 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사각형의 바운더리가 여기는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 바운더리가 아주 명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원이 면광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여기 면광원이니까 이쪽으로는 빛이 좀 더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조금 빛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약간의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림자의 경계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그렇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태양도 생각해 보면 요만한 면광원이잖아요. 이게 점광원이 아니고 면광원이잖아요. 면광원이니까 이게 태양 쪽으로 놓고 태양에서 놓고 내 손가락을 보면 이게 뭐 가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선명하지만 머리를 떨어뜨리면 이 손에 대한 윤곽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면광원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서피스 라이트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림자를 그림자의 테두리가 부드럽게 되는 효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림자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계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계산이 계산량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3.js는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조금 이따 정리해서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된 라이트라고 했죠. 방향이 있고 빛이 주어진 영역이 있고 빛이 주어진 영역의 인텐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빛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당연히 가운데 쪽은 밝고 어둡고 이런 것이 존재하고 여기는 0이고 이만큼 그다음에 이거의 각도 뭐하고 비슷합니까? 네 저기하고 비슷하죠. 샤이니스 값하고 비슷합니다. 샤이니스 값은 값도 똑같이 여기서 9가 있을 때 여기가 반짝할 때인데 얼마나 많이 반짝할 거냐 그 알파 값을 그쵸? 코사인 알파승을 하는데 이 세타 값이 얼마에 그쵸? 세타 값은 저기였죠. 광원과 돌아오는 라이트와 그 카메라 방영가의 이너프로덕트였고 계산한 다음에 이걸 n승을 하잖아요. 알파승을 하는데 알파승을 할 값을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빼쪽하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널찍하게 비치는지 아니면 중심 쪽에 촘촘하게 붙이는지 요렇게 요런 것들 패러메타를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js의 도큐먼트에서 제가 이걸 캡쳐서 가져온 거예요. 3.js에 라이트라고 하는게 있는데 라이트에 라이트 클래스가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를 가서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 3D에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오브젝트 3D니까 오브젝트 3D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게 뭐 있습니까? 포지션 로테이션 트레이닝 스케일링 그런게 있죠. 그런데 포지션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트마다 어떤 라이트는 중요하겠지 않고 어떤 라이트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포인트 라이트라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인트 라이트는 어떤 지점에서 전방향으로 빛을 쏘죠. 전방향이라는게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전방향으로 쏩니다. 그런데 로테이션을 했어요. 30도 로테이트 하고 이쪽 방향으로 30도 로테이트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방향으로 쏘는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떤 광원이냐에 따라서 로테이션 같은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또는 위치가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디렉셔널 라이트가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딜 비추고 있냐면 0,0,0을 비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위치가 1,1,1이라면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2,2,2이라면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에 따라서 이 빛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1,1,1에 있나 2,2,2에 있나 디렉셔널 라이트는 똑같습니다. 쭉 살펴봤더니 어? 앰비언트 라이트 알아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프로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전방향으로 똑같은 라이트가 비친다고 생각하고 렌더링을 해서 그 렌더링된 결과를 다른 목적에 쓰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이거 알아요. 태양광이라고 했어요. 헤미스피어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미스피어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헤미스피어가 반구죠. 반구 구가 있는데 이렇게 된 반구형 광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빛이 비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요. 포인트 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비치고 여기는 밝고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는 로테이트 하면 위치도 있고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빛이 감소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면 다른 방향을 가르치겠죠. 스포트라이트 장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누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레트라이트 좀 전에 봤던 네모난 형광등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라이트에 바로 밑에 도키먼트에 라이트에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섀도우가 만들어지는 라이트는 응 그렇죠? 요거는 베이지 클래스에요. 기본 클래스고 포인트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이 세 개만 지원합니다.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당연히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림자가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디렉션 라이트 라고 하는 것하고 포인트 라이트 라는 것하고 스포트라이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렉트라이트는 이렇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부드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드는 기능은 3.js 에서는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샤프한 그림자만 만들어지는데 그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조명은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습을 통해서 펑 쉐이딩 모델에다가 라이트를 여러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살펴봤더니 오늘 코드는 간단합니다. 볼 3개를 스피어 지오메트리로 스피어를 3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머티를 정했는데 머티를 전부 다 간단하게 그냥 폼 쉐이딩 모델로 색깔만 RGB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샤이니스는 91으로 정했어요. 오늘 배울거의 주제는 그 펑 쉐이딩이 아니라 라이트니까 그렇죠 라이트니까 라이트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랬더니 라이트가 여기 보니까 이 예전에는 라이트가 3개가 있어요. 첫번째 라이트가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에 라이트1인데 라이트 포지션이 세팅되어 있고 씬에 라이트가 에드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트2가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씬에 라이트2로 저장됐고요. 노드에 들어갔고요. 라이트3가 있는데 예 역시 전부 흰색이에요. 그런데 앰비언트 라이트만 약간 사사사사니까 회색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3의 포지션이 0.13 아 0 1.3 1.3 라이트의 포지션이 약간 X방향으로는 같은데 약간 Y방향으로 약간 올라갔고 Z방향으로 떨어져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위치에 세 번째 라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이제 볼들이 돌아가는데 볼이 로테이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로테이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아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 라이트가 지금 반짝이는 영역이 두 개가 생겼네요. 여기는 여기 생겼고 이런 효과가 일어났네요. 그러면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차근차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효과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라이트 하나만 켜볼게요. 뭘 하냐면 씬에다가 라이트2하고 라이트3를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디렉셔널 라이트만 남겠죠. 디렉셔널 라이트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봤더니 공이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세 개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반짝이는 스포트라이트가 형성됩니다. 이 라이트의 위치를 한번 바꿔 볼게요. 라이트의 위치를 바꿔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Y방향으로 좀 위로 높여 볼게요. 이렇게 높여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이 밝은 영역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색깔이 있는데 만약에 조명의 색깔이 만약에 레드하고 그린이 FF고 블루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명의 색깔이 빨간색과 그린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린이 들어 있으니까 노란색 라이트겠죠. 노란색 라이트가 켜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노란색 라이트가 켜졌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파란색 불이 꺼져 버렸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파란색 물체라는 것은 파란색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 빛은 흡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빛깔 색만 나오고 파란색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색깔은 라이트가 노란 라이트니까 약간 노란색 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빛들을 조절해 가면서 얼마든지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라이트 원을 씬에서 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어떤 색 등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444444 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만 켜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니까 자기 색깔로 어느 정도 한 40% 44444 니까 16준수니까 대략 생각해 보시면 네 한 25%죠. 그럼 얘를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밝게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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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9 9 9 9 10 9 9 10 10 10 9 10 11 11 11 12 12 13 13 맞춰가는 수 밖에 없어요 조금만 줄여 볼게요 33 33으로 줄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가 세 번째 라이트가 이제 포인트 라이트 인데 포인트 라이트 만 켜 볼게요 이 라이트 끄고 앰비언트 라이트 크고 포인트 라이트 만 켜볼게요 포인트 라이트 위치가 어디냐면 0.1 0 1.3 1.3 이니까 X 방향으로는 0이고 바로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럼 볼게요 저장하고 이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아 여기 있어요 이 포인트 라이트 라고 하는 걸 켜보니까 아까 디렉셔널 라이트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디렉셔널 라이트는 굉장히 멀리서 온 거기 때문에 무항대 거리에서 온 것 같기 때문에 반짝하는 샤이니스가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똑같이 여기 생겼었는데 요거는 포인트 라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비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아하 그러니까 포인트 라이트 위치를 이렇게 정하면 어 이렇게 고 영역에만 빛이 비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포인트 라이트에 가보세요 포인트 라이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라이트마다 여러가지 패러미터들이 있어요 컬러가 있고요 인텐시티가 있고 디케이가 있어요 디케이가 있는데 이거는 The amount of light dims along the distance of the light 빛의 거리가 따라서 얼마나 그 빛이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디폴트는 1이래요 1을 쓰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디케이를 봤더니 여기가 2를 넣으면 물리적으로도 그럴 듯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한번 우리 이걸 넣어볼까요 디케이에다가 디케이에다가 디케이를 넣어볼께요 그러면 여기다가 포인트 라이트고 드리자 포인트 라이트구요 라이트의 포지션은 이거구요 라이트3에 디케이에다가 네 이렇게 그냥 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 이렇게 넣을께요 라이트3에 디케이에 맞죠 다시 한번 코드 볼까요 라이트3 프로파티에 그렇죠 디케이가 있는데 플로팅 포인트를 넣으래요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큰 차이는 없네요 그쵸 차이는 없네 그쵸 다시 한번 이 디케이 값이 영향을 주도록 영향을 주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위치를 좀 더 바꿔 볼까요 3 3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좀 더 가까이 멀리 떨어트려 볼까요 X Y Z Z 방향으로 좀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3.3 3.3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어 어 잠깐만요 제가 뭘 실수를 했죠 F12 눌러서 34 가루가 죄송합니다 0 0 콤마 네 와이 바이아우르도 좀 뒤로 밀었죠 네 3.3 콤마 3.3 이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 떨어지면서 약간 어두워진 것 같고 밝이는 영향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이 라이트의 위치가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런걸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Z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고 싶어 그럼 라이트 3에 포지션에 아니죠 포지션에 Z인가요 Z를 조금씩 더 해주는 겁니다 0.02 정도씩 더해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라이트도 똑같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볼과 똑같이 라이트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Z 값이 점점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Z 값이 멀어지면서 네 점점 점점 어 이게 밝은 영역이 이렇게 점점 점점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디케이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디케이는 안 생겨요 그래서 네 여기 디스턴스라고 하는 값을 넣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디스턴스가 0일 때는 0일 때는 어테니웨이트를 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럼 우리 어테니웨이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테니웨이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라이트 3에 3의 TK가 아니라 디스턴스를 0.0이었는데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릴로드 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네 2를 넣는 게 아닌가 본데요 좀 더 큰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 이렇게 20을 넣어보겠습니다 Ctrl S 네 릴로드 네 20을 넣었더니 오 예 멀어질수록 점점점점 어두워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각각의 라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이 기초편 튜토리얼에는 그림자를 떨어뜨린 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예제 문제 예제를 보시면서 그 3.js 예제를 보시면 그림자 떨어뜨린 예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